저번과 마찬가지로 숙룡팀과 쫑룡팀을 정화하겠습니다 숙룡팀은 이제 미션이 있고요 쫑룡팀은 저번처럼 마찬가지로 신발에 방울을 달겠습니다 방울 속발이니까 방울 너무 힘들어 진짜 웃을 거라고요 야 중국이 형 이 분하고 쉬는 거야? 어디 가는 거야? 배가 너무 아파서 재석 오빠 방울 소리 얘기하니까 배 아파서 너 방울 소리 방울 얘기 듣고 있는 거야 방울 얘기하니까 배 아파서 가는 거야 나 지금 벌써 또 배 아파 나 진짜 놀람해 나 너무 무서워 야 오늘 우리 팀 왜 이래 도대체 방울 소리 자꾸 내면서 화장실이 뒤지면 돼 화장실 재석이 있다가 숨었으니까 우리 어머리도 숨을게 아니 왜냐하면 숨는 게 좀 편해 여기 어두워서 숨는 게 더 좀 약간 아니 사실은 저희가 잡으려고 그랬는데요 아 저 몸도 좀 원상 지금 제대로 거짓말하지 마요 오빠 봉선 언니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게 없어 오빠 우리 멀리 도망가요 멀리 도망가 아무도 없는 게 없어 저기 미안한데 봉선 씨는 오늘 드라마 찍으러 왔어요 두 분이 있으면 드라마 다음 시간 키스 씬이라 손 안 놓고 계속 있네요 얼마나 꽉 잡는 거야 손에 피나요 손에 피나 손에 피나 손을 계속 잡아요 우리 결혼했어여서 이렇게 손을 안 잡고 있거든요 아 정말 대단하네요 제목이 런닝맨인데 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런닝했어요 형 하나밖에 안 남아도 돼 얘네들 형 하나밖에 안 남아도 돼 얘네들 괜찮으셨어 가자 잡아 오빠 종국이 오빠 어딨어요? 종국이 오빠 어딨어요? 종국이 오빠 어딨어요? 종국이 오빠 어떻게 돼요? 관련된다? 밥 벗겨주고 안 먹는데 아까 종국 오빠 어딨어요? 어? 흐흠 비칠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경이 야 오잖아. 오빠. 이거 내 호소가 어디지? 아 오빠 나 아까 본 것 같아. 회전목마 근처에 해별 호소 같은 곳 있어. 턱 파는 곳 있었어. 아래층만 했지. 형 김종국하고 신봉석 빨리 찾아야 돼. 형 하나밖에 안 남았대 얘네들. 뭐. 쾌호호. 이 친구들 둘만 사항 나와서. 일단 저쪽으로 가야됩니다. 나 역시 사람이 잘한 것 같아. 좌, 좌. 여기가 되게 안전해요. 오늘 힘들어서 그래요. 그래 그래. 물 없어요? 왜 들고 오네. 내가 지킬게. 내가 오빠는 내가 지킬게. 오면. 진짜. 어느 누구보다. 누가? 그래. 고생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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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고생하자. 바로 고생하자. 저기 들어와 보여요? 오빠 그럼 내가 나 혼자 낳을게. 나 혼자 낳을게. 나 혼자 낳을게. 괜찮은 여자다. 괜찮은 여자다. 괜찮은 여자다. 괜찮은 여자다. 엄마 기사 한 번 할 때, 엄마 기사 한 번 할 때, 엄마 기사 한 번 할 때. 내가 공짜로 어디 어떻게 다 봐. 내가 힘든 척, 어설픈 척 내가 유인하기로 봐. 나 찾았다! 여기! 여기! 찾았다고! 어딨어, 어딨어, 어딨어? 어디야? 여기가 어디야? 여기, 여기! 오빠 1층, 1층! 오빠 우리 차 1층! 지금 우리 차 1층 다 몰렸을 때. 여기 있어요!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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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빠야! 야, 오빠야! 야, 오빠야! 야, 오빠야! 하아! 으악! 하하! 봉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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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무슨 번지를 저지른 게 아니야! 봉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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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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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자! 시간을 좀 끌었는데 이 시간대 좀 찾아주세요! 아유. 아, 어떡해. 뛰어내려가, 오면 막 뛰어내려가. 오면 막 뛰어내려가. 가즈 군Ч 5, 4, 4. 1, 2, 3, 2, 3, 2, 1 승리. 우와. 승리. 야 김종국. 와 진짜 영화 차후 이후에 이렇게 무섭게 차후입니다. 미션 톤의 바람팀 승리. 미션 톤의 바람팀 승리.